에이 왜 빨리 왔는데? 빨리 온 거 같은데? 아니요, 바로 옆에 있었어 안녕하세요 여기, 여기 자리에 갈게 여기 양갈비살 두 개 주세요 내가 이제 이번 믹스테이프 자체가 방탄소년단의 슈가로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쨌든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형이 어쨌든 많이 이렇게 믿어줬잖아 난 그게 되게 아까 양키 형이랑 수란 누랑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음악 할 수 있는 거 되게 우리 형이 나를 믿어줬어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나는 너희 연습생 때부터 지금 이렇게 잘 될 때까지는 다 방금 믿고 있었지 그래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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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